상태복음 하준씨, 이게 뭐야? NG리라는데? 그러게 엔젤 이게 뭐냐고 주인님은 뭐고 뭐긴 우리 계약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내가 빌려주는 거지 빌려주겠다니 나한테 이 새 차를 빌려주겠다는 거야 그럼 오 빛나 내가 옷 가방 신발 빌려줬듯이 우리 계약 끝나면 고스란히 반납하면 돼 됐어 이것만큼은 빌리고 싶지 않아 아이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출퇴근길에 타고 다니면 편할 거잖아 거기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거기 버스 타고서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가야 되잖아 하준씨 제발 이러지 말어 나 하준씨한테 빌린 5천만 원도 갚으려면 아직 멀었어 근데 차까지 빌려주겠다는 거 솔직히 너무 부담돼 빌리는 거든 뭐든 절대 이 차 못 타 잘 가 문다씨 같이 병원 figure 이 과정이 finest 하나 하나